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금비입니다 금비 금비는 저희 카페에서요 이 종목을 바닥에서 2만8천원 정도의 매수의견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2만8천원이면 여기죠 자 2만8천원 7천원대에서 매수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18만5천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이제 꼭지 목표가 쳤다 그래서 약 600%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창에다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구요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여기 이제 페이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 꿈의 수익률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그마치 300% 500% 1000% 종목이 추천주마다 500개가 1000% 가까이 터진 종목이 500개가 수익률이 여기에 지금 전부다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한번 발품 파마서 한번 자료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로 인해서 분명히 갖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금비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금비 이렇게 여기다가 키워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마우스를 내리면은요 2016년도 8월 15일날 금비 595% 약 600%죠 600% 급락증 구지니 코인이 축하 485% 235% 이렇게 자료가 쭉 있습니다 먼저 595% 짜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평가 개별 구매 종목 87호로 지정을 해서 영업이 흑자지속에 주가는 세토막이다 중장기 홀딩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600%는 먹는 거다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히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약 600%의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급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석시황 자료 여러분들 고진감례님 코인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분석시황 정보 자료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이것은요 분석시황 정보 자료가 주가 예측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 개별 구매 종목으로 정의원 바닥 추천주에 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분석시황 정보 자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제가 주가 예측 정보에서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눈치를 까고 댓글이 띵동띵동 이렇게 신호가 오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렇게 종목 공개를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금비 예측 주가 예측 정보가 있죠 금비 예측 주가 예측 정보 자 여기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바닥에서 2만 7천 원대네요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분석시황 정보 자료 이렇게 쭉 제공을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바로 뒤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저평가 개별 구매 종목 87호로 아까 제 그 글하고 지금 똑같으죠 그렇게 해서 고진감대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본입니다 원본 정의원 추천주 원본 금비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600% 수익이 냈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일부만 해 드리고요 더 이상 뭐 이건 뭐 얘기해 보나 마나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시향 분석을 해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왜 제가 바닥에서 이 종목을 2만 8천 원 아저 2만 7천 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을 제가 매수 의견을 그때 당시에 드렸던 겁니다 이때에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만 때려놓고 앉아가지고 1,2난만 기다리면 600%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 이다 그래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려 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이 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동종목은요 지금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매물 압박이 강해서요 조금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를 지금 반복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금비 바닥에서 매수에서 595% 600%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이런 종목이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하락 압박 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 자산이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주가가 빠져가지고 2만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꼭지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대박 주식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닥주 잡기 꼭지 목표가 배우기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저희 카페 회비를 알고 싶다 그러면 2017년도 카페 회비 안내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고 싶다 주식은요 배우시면 전부 다 돈이다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골라내는 거 고기 낚는 법을 잡아내는 거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셔야죠 저한테 찾아오시면 주식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왜 1000%가 터지는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자 준비하실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금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이런 꿈의 대박 주식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에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